안녕하세요. 물고기장수입니다. 2024년 5월 27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 판매생사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풀찌,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. 풀찌, 오늘 가격도 저렴하고 좋았어요. 그리고 황석어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황석어 요새 제철인 거 아시죠? 황석어가 지금 시기가 지나면 이제 안 나올 거예요. 황석어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. 가격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황석어가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자랐어요. 그리고 알도 어느정도 배어있기 때문에 알이 이제 거의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황석어가 또 안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황석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있을 때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황석어가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지금 또 구매하기 위해서 계속 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시고 황석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 딱 따가지고 튀겨 드시거나 졸여 드시거나 하셔도 돼요. 작은 것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릿째로 다 씹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졸여 드시거나 튀겨 드시거나 젓갈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풀치입니다. 풀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. 드디어 사이즈도 좀 괜찮고 가격도 좀 괜찮았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해 봤고요. 풀치도 역시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. 보시면은 그래도 좀 많이 자랐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뭐 2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창이 터진 것들이 좀 있는데 받아보시면 좀 더 터질 수도 있어요. 목갈치 특성상 갈치가 이렇게 속이 잘 터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때 냄새가 살짝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살짝 이렇게 소금물에 한번 헹구시고 보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손을 대보니까 뭐 손가락 두 개 반 뭐 이런 정도 나오네요.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한 상자가 이렇게 많이 담기지 않아요. 상자가 바뀌었잖아요. 나무 상자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서 갈치 같은 경우에 많이 담기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9키로씩 판매를 하는데 이 한 상자가 15키로 기준으로 봐요. 조금 더 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9키로씩 기준으로서 팔고 이렇게 2시 반이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도 있고 2시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래쪽에도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담기고 있습니다. 지금 상자의 양이 좀 줄은 대신 그래도 조금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게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좀 담는 것 같더라고요. 2시 반 정도의 사이즈 괜찮아요. 풀치 쫄여드시고 젓갈도 하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머리도 같이 해갖고 쫄여드시면 너무 좋고요. 오늘 저희 풀치와 황석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은 오늘 저희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받아보십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